지금 성남, 성남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for 성남 is approaching. 누구나 코딩할 수 있도록 스파르다 코딩크림. 대한민국의 코딩인 선수 스파르다 코스트로. 지진 발전지상은 무늬가 정해져서 그의 자리에 서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메뉴는 공간이 없는지 하나님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있습니다. 그들은 도착한 정보가 전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